안녕하세요 이박사 중국어 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 이어서 중국어 신조어 배우기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교육에 관한 신조어 한국이나 중국 다 교육을 특이 중심하죠 그래서 교육에 관한 신조어 그리고 사자성어 속담 다양한 어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초급 되신 분들은 단어 위주로 기억하시고 중국 위상 되신 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화법 말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출처는 중국어 리얼 토킹 이란 책에서 발제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또 첨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합니다 자 첫번째 어휘 따앤빠바 따앤빠바 기르기아빠 기르기를 중국어로 따앤이라고 그대로 한국식으로 번역했네요 따앤빠바 그 현지를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아빠 리얼 소우 바바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중국 한 70년대입니까? 70, 80년대 리얼 소우 니시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남편이 해외 나가서 돈을 벌 때 몇 년 동안 우리도 그런게 있었죠 중동에 가서 일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한국에서 가정을 지키는 부인들을 리얼 소우 니시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엄마 같은데 기르기아빠는 따앤빠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시면 리얼 소우 바바 라고 하면 중간에 알아들어요 자 중국어 대성화 봅시다 따앤빠바 따앤빠바 기르기아빠는 한국에서 혼자서 국내에서 돈을 벌면서 공 하이즈허 치즈 추구고다 나는 자녀와 아이에게 아이가 출국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을 공 제공하는 그런 남자 사실 따앤빠바는 한국에서 유행했죠 후에 중국에도 이런 아빠들이 있었나봐요 불쌍한 아빠들이 한동안 우리나라 조기 유학 붐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보내는 자녀와 아내를 미국에 보내고 혼자서 국내에서 한국에서 돈 버는 그런 아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죠 심지어 조기 중국 유학까지도 제가 있을 때 하던데 제 생각에는 부부는 가족은 동구동다고 해야 된다 한 측이 일반적인 맹목적인 희생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다시 다시 알제 종이 야오 비예 후유고어 워이크이 바이토 땅 다인 바바라 아들이 드디어 야오 셈마 셈말라 하면 어떤 일이 곧 임박한다 임박도 좋습니다 야오 셈마 셈말라 졸업에서 기구 기구하니까 워이크이 바이토 라는 단어 곧 기억하시고 나도 벗어날 수 있다 바이토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난 것은 바이토 바이토 땅 다인 바바 기레기 아빠 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땅 알죠 땅 러시 어떤 역할하다 노릇하다 땅 이성 땅 바바 땅입니다 자 따라 읽읍시다 알제 종이 야오 비예 후유고어 워이크이 바이토 땅 다인 바바라 땅 땅 알제 종이 야오 비예 후유고어 워이크이 바이토 땅 다인 바바라 나이징 어 지리자 바이토 버스 나시게 데다다 까이 바이토 땅 다인 바바라 샤미 이 번 야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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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윈 조건이 윈시 허락하다 허용하다 만약 조건이 허락한다면 쇠윈이 쪼 누가 하길 원하겠느냐 여기서는 쪼 됐네요 위에서 땅 해놓고 누군들 기르기아빠가 되고 싶어서 누가 기르기아빠 노릇하기를 웬이 원하겠는가 그런 뜻이죠 쇠윈이 쪼 다이앤 빠빠아 빠빠아 죄송해요 저는 세윤이 주워 다이앤 빠빠느 너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중국식 뉘앙스는 다이앤 빠빠아 작가가 여성이라서 그런가요? 자 이번 다시 한번 봅시다 만약 조건이 허락된다면 누군들 길이 아빠가 되고 싶겠어요 반어법이죠? 아무도 매일은 왜니 당 다이바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조건이 좋아서 해외에 보내는 건데 자식 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면 한마디 하면 저는 중국 속담에 자식들은 다 자식이 타고난 복이 있다 자식을 위해서 소나 말같은 노인으로 다지 마라 이런 종속담이 있어요 자식이 너무 못 며는 거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식을 위해서는 大元爸爸,誰願意做大元爸爸,誰願意做大元爸爸呢?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어휘 학생권 집 학군 좋은 동네 집 대표적으로 서울의 강남파라군 같이 도시마다 학군 좋은 동네가 있죠 그것을 학생권 집에서 중국말로 슈취 방 슈취가 꼭 학군방인 것 같아요 학군 좋은 집 슈취 방입니다 학생권에게 생각난 단어가 역세권의 단어인데 미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역세권을 중국어로는 린진띠자오 린진띠 대잔 지하천력에서 가까운 띠자오는 입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하면 린진띠자오입니다 띠자오가 입지나 뜻이고 역세권 주택 이러면 역세권 상가도 있으니까 역세권 주택은 린진띠자오 띠자오 이러면 되겠네요 린진띠자오 역세권 주택도 비슷하잖아요 교통 때문에 린진띠자오 해도 됩니다 아무튼 학세권 집은 사 이상정도가 상탠힘는 뭐야 하늘 올라가다 상탠한 말도 안되게 지나치게 무화하다 우리 한국말도 있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다 서울의 집값들 제가 얼마전에 뉴스 보니까 서울에 40년 된 아파트인데 이게 800억 한다고 그러데요 그 이상탠한 진짜 말도 안되게 비쌉니다 40만 넘어서면 재건축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20매 들어가는 27억인가 구이 그때 뭐냐 구이 샹텐라 진짜 말도 안되게 비쌉니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시장입니다 자, 실은 일본 대사의 로그입니다. 실시 방의 가격,简直, 고이 샹텐라 실시 방의 가격,简直, 고이 샹텐라 학생군지, 외지갑순,简直, 고이 샹텐라 그야 진짜 말도 안되게 비싸다. 하다 비옵습니다. 고이 샹텐라 말도 안되게 지나치게 비싸다 이번 문장도 중요합니다 실시 방 타이 장소, 지우산 요챈인에 부이딩 마이 드다 학생군지분 너무 타이 장소, 인기가 많아서 지우산, 지우산, 슬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반드시 마이 드다, 가능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군지분 너무 인기가 많아서 슬령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단어 한번 봅니다 창쇼, 창쇼 인기를 끌어서 잘 팔리다 혹은 인기가 많아서 다투어 사다 이겁니다 서로 사겠다고 막 하는 것을 창쇼 그래서 창쇼허 하면 인기상품 창쇼허 불티나게 팔리는 물건 창쇼허 요즘 인기상품 뭐 있나요? 창쇼허 중급되신 분은 꼭 일단 알아두세요 슈시 방 타이 장소 학생군지분 인기가 너무 많다 타이 장소 지구산 요첸예 부의딩 마이 드다 슬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꼭 반드시 살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이 드다 부의딩은 부분부적이죠 마이 드다 가능부어입니다 살 수 없다 마이 부다 살 수 있다 마이 드다 부의딩 마이 드다 하면 꼭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뒤에 이 표현도 좋네요 지구산 요첸예 부의딩 마이 드다 슬령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타이 장소 너무 인기가 많다 서로 하겠다고 다툰다 잘 팔린다 인기가 많다 장소입니다 장소 후 학생권 집 학생권 린장디자오 학생권 집 학생권 린장디자오 학생권 집은 린장디자오 학생권 집은 린장디자오 방 같이 알아 두세요 자 요거 이제 신조음이다 핀디에 시달 핀디에 시달 핀은 여기서 경쟁하다 승부하다 겨루다 뜻이에요 디에는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옛날 사람들은 아빠를 바바 부치앙 그리고 디에 80년대 영화 봐도 이런 말 많습니다 아버지의 옛날 말입니다 핀디에 하면은 아버지의 능력을 겨루는 시대 아버지의 능력을 겨루는 시대 흔히 우리말하는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핀디에 시다에는 즉 아버지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되는 시대를 말한다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잘살게나 사회적 지위에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자녀들 도움을 받고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 그래서 중국에서 이전에 이름을 유명해졌어요 요번시 니가오오취 오바시 리강 오바시 리강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 리강이라는 아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차를 몰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쳤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 다친 사람한테 부모한테 능력이 있으면 나를 고소해봐 우리 아빠는 리강이란 말이야 그 동네에서 굉장히 고급관리였어요 높은 관리였습니다 이 말 듣고 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화났어요 오바시 리강 이 표현이 핀디의 세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장경원 아들 생각나네요 장녀입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운전석 바꿔치기 했대도 별 처벌 안 받았죠 갑자기 그 친구 생각나네요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핀디의 세대 1번 보세요 이젠 핀 능리 현재 핀디의 예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경쟁했는데 핀 지지 능리 자신의 능력으로 경쟁했는데 현재 핀디의 지금은 아버지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경쟁하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보면 이렇게 책이 나와있네요 핀디의 세대 핀디의 세대 우리말로 얘기하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야기입니다 핀디의 세대 아버지의 능력을 겨루는 시대 옛날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경쟁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재력 부모를 잘 맞는 사람들이 우유를 점하고 있다 핀디의 한번 읽어봅시다 이젠 핀 능리 현재 핀디의 다시 이젠 핀 능리 현재 핀디의 핀은 경쟁하다 승부하다 우리 많이 보는 단어가 핀미 목숨을 걸고 겨루다 다 핀 그런 데서 나오는 단어인데 자 2번 봅시다 수위란시 핀디의 시대 부고 예요 한도는 잘 즉시 치리 비록 수조론 시대이지만 부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즉시 치리 이 단어 기억하세요 사자성어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산다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고 있다 비록 수조론 시대이지만 금수조 은수조 흑수조 시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고 있다 자 금수조론 단어 한번 봅시다 중말로 진 탕치 탕치가 대만에 가면 탕치란 말을 씁니다 탕치 지주산 진짜 뷔페가 아니고 대학생들 간이 식당이 있어요 저리만 식당 그게 하면 탕치 숟가락입니다 탕은 국이에요 국도 퍼먹고 국도 마시고 먹고 반찬도 먹는 탕치 중국식 수조입니다 진 탕치 북경 가니까 탕치는 안 그리고 샤우즈 국자로 해도 국자 아무튼 숟가락은 수조는 탕치입니다 진 탕치 금수조 은수조 인 탕치 흑수조 부 탕치 탕치 이라는 숟가락입니다 수조 핑대 시대 핑대 시대 핑대 시대 수조 롬치 이븐 이븐 할 거 읽어봅니다 사실 그리죠 수위 란시 핑대 시대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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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헌多 롬치 지시 치리 부고 예요 헌多 롬치 지시 치리 하지만 어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헌多 아주 많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산다 핑대 시대 핑띠 핑띠 영화보면 중국어로 영화보면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아마 한국사도 많이 동의할 겁니다 핑띠 핑띠 자 자 시험에 슈 바 슈 바 바가 어떤 폐자예요 공부에서 어둡니다 공부의 신열듯이 학교 성격이 매우 뛰어난 학생을 슈 바 라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있죠 자 1번 타 쪵샤오 이 단어 기억하세요 쪵샤오 다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이즈 도시 그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공부를 잘했다 사진 보세요 이 남학생은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그죠 종샤오다오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클 때까지 그러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의 신이란 말이죠 과장법인데 그죠 우리나라도 뭐 기본적으로 스카이 데 단인 학생들 다 쉬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종小到大 이즈 도시 쉬바를 기억하세요 다 종小到大 이즈 도시 쉬바를 저는 어릴 때부터 줄곧 학교에서 반에서 1등만 했어 그런데 이즈 도시 쉬바 그러면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부자야 부청 쉬바 이황송 청 쉐자 요거는 제가 본 드라마에서 드라마 대사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한테 왜 그렇게 애들 스트레스 많이 주냐 공부 공부 스트레스 너무 주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부자야 부청 쉬바 이황송 청 쉐자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를 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부청 쉬바 공부의 신이 되지 못하고 공부를 잘 못하게 되고 이황송 한 번 황송 하면 릴렉스하다 느슨이다 한 번 느슨해지면 청 쉐자 성적이 보잘것없는 삭신이다 쉐바 반대말이 쉐자 공부 잘하는 사람 짜는 원래 찌꺼야 찌꺼기 밑에 한번 봅시다 자야 라는 단어는 시자야리 여기서 줄임말입니다 시자가 준다 야리는 스트레스를 주다 혹은 압력을 행사할 때 시자야리 시사 중국이 많이 나온다 합니다 시자야리 줄에서 자야 스트레스를 주다 그래서 중국 드라마에서는 자주 이런 말 씁니다 야리 즉 동리 스트레스가 곧 동력이다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사람은 발전한다 그런 뜻으로 이 말도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야리 지우스 동리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도시 사는 노인들이 시골 사는 노인보다 더 오래 산대요 도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죠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쉐바 배우는데 반대말이 쉬엘자 공부를 싫어하거나 성적이 형편없는 보달건원 학생 열등생입니까 쉬엘자 쉬엘바는 우등생 이 쉬엘자 하면 꼭 기억나는 단어가 밑에 있는 단어 렌자 이것도 드라마에 참 많이 넣어도 돼요 렌자 사회에서 인간 쓰레기 악당 렌자입니다 쓰레기 우리 한국 기래기라는 사람들 기자쓰레기 지저자 해야 되나 기자쓰레기 기래기 지자하면 되겠네요 기래기 그래서 다시 보시면 쉐바하면 우등생 쉐자하면 일등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부자야 부청 쉐바 이황송청 쉐자 다시 부자야 부청 쉐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우등생이 되지 못하고 이황송청 쉐자 한번 느슨해지면 일등생이 된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자녀에 대한 기대 심하죠 저는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는데 저는 항상 인터벡말을 인용하면서 위로했습니다 태일성 워자이 비어용 하니 날 낳았을 때는 반드시 쓸모가 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라고 위로한 적이 있나 아직 어릴때 했는데 그 말을 아직 기억하네요 쉐바 공부의 신 우등생 쉐바 열등생 공부를 싫어하거나 못하는 사람 공부를 싫어하거나 못하는 사람 공부가 있을 수 없다 혹은 용장 밑에는 약한 병사가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훌륭한 자녀를 남의 자녀를 칭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훌륭한 자녀를 칭찬할 때 쓰는 속담이다 중국은 상대방을 높이는 우리같이 높이는 말은 없지만 상대를 높이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어휘는 있습니다 요런 걸 사랑할 수 있느냐 없냐 이런 게 또 실력이죠 자 해와를 한번 봅시다 听说他考上了 哈佛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걔가 하바드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그가 하바드 대학에 합격했다면 카우 대학에 합격하다 하 하푸다시아시죠? 하푸 하바드예요 그가 B가 하바바, 민샤수산 그 아버지가 바로 명문 대 출신이야 민샤, 민파의學校 명문 대학교 출신이야 对他教育에 상당히严格 그에 대한 교육도 또한 상당히 대단히 엄격하시다 그의 아버지도 명문 대 출신이셔서 자식의 교육에 엄청 엄격하시거든 그러니까 애가 역시 호랑이 밑에는 강아지가 있을 수 없지 역시 호랑이는 강아지를 낳을 수 없는 법이지 옆에 보니까 책이 나와있죠 엄격한 부모 밑에는 요즘은 부모가 자생해야 되는데 남의 훌륭한 자녀에 대한 대자녀를 천사할 때 쓰는 말이다 호후추엔즈 그 다음 제가 최근 들어보니까 밑에 추엔즈란 단어 이 단어 많이 나오더라구요 다른 뜻입니다 추엔즈는 남한테 자기 자식을 낮춰서 부릅니다 못난 자식, 우식, 어리석은 자식입니다 추엔즈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 들으면 어떠세요? 남에게 자기 자식을 소개할 때 아, 다셔워 추엔즈 이랍니다 못난 자식입니다 중국어는 남을 높이는 말 자신을 낮추는 말 이런 것들이다 추엔즈 하면 개견자잖아요 개자식, 개자식이 원래는 그런데 못난 자식이 괜찮은데 개자식이라고 할 때는 너무 지나친 자기 비행 아닌가요? 개자식 하면 자기가 개난 뜻이잖아요 아무튼 중국어의 지나친 겸양어입니다 호후추엔즈는 남을 높이는 말이고 추엔즈는 자기 자식을 낮추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식이란 말 쓰는 거 봤어요 제가 자, 샤면 린전, 모창 린전, 모창 자, 전쟁을 앞두고 전이란 전쟁입니다 싸움 전쟁을 의미해서 전쟁을 의미해서 모창 창을 갈다 칼을 갈다 자, 이번에 요즘 제가 그림을 넣었어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총화하고 이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그때 이제 창을 갈고 있죠 린전, 모창입니다 요즘 이 말은 전쟁 앞두고 창을 갈다는 말에서 벼락치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벼락치기하다 벼락치기하다 중국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린전, 모창 싸움의 의미에서 칼을 갈고 있다 하나는 린시, 바오, 호자 갑자기 부처님 다리를 끌어안는다 이 두 가지가 좀 다 벼락치기하다 뜻입니다 공부든 어떤 일이든 린전, 모창이라고 합니다 벼락치기하다 1번 쥐와위 린전, 린전, 모창시 부신다 외국어를 배운 데 있어서는 벼락치기를 해서는 수 부신다 안 통한다 외국어 배울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린시, 바오, 호자 수 부신다 해도 됩니다 린전, 모창 대신에 린시, 바오, 호자 수 부신다 외국어는 벼락치기를 안 되죠 희망사항은 중국어 배우신 분들은 하루에 열 문장 아니면 삼십 번이라도 중국어 1년 전 낭동연습이 답이다 평소에 칼을 갈아내야지 그죠? 평소에 갑자기 칼을 갈면 안 되죠 외국어는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로 따라서 희망사항은 린전, 모창시 부신다 그래서 희망사항은 린전, 모창시 부신다 벼락치기에는 한국어 대학생들은 보통 시험이 있겠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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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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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3번 4번 1번 4번 5번 3번 1번 4번 5번 5 wurde 5번 5원 5번 6 MIRI 7 10 8 7 나눠서 하는게 좋고 술 마시는거는 주말에 모아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학에 있을 때 보면 평소에 술을 마시고 매일 술을 마시고 공부는 모아서 합니다 린젠 모장 여기서 뭐요? 벼락치기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시겠죠? 린젠 모장 벼락치기 하다 자 히야민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글자 봅시다 핑징치 핑징치 우선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이게 병이죠 병이고 징은 목이란다 병의 목 가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는 병목 교통방송에서 밤낮 병목 병목 현상이라 그러는데 가장 좁은 곳 그래서 중국에서는 핑징치를 슬럼프라 슬럼프 정체기 침체기 쭉 가다가 그 구멍이 좁아지잖아요 진 그 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슬럼프 침체기를 핑징치라 그래요 병목 병의 목입니다 저는 저는 평소에 슬럼프를 띠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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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밑바닥을 지나는 시기 누구나 까오펑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두 가지 뜻이 있네요 중국어로 빙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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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띠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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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슬럼프 침체기 뜻입니다 병목이라고 해요 우리는 중국사람들은 해서 중국어 중국어로 いて 중국어 이것들이 제자리 그래밍을 하는 것 같지 여기서 의원디 타부라는 사자성 봅니다. 제자리 걸음하다 의원디 원래 장소에서 타부 땅을 제자리 걸음하다 뜻이에요 제자리 걸음하다 정체되어서 발전되지 않다 이 말은 의원디타부 입니다. 외국어는 뭐 중국어든 뭐 영어도 마찬가지에요 중국의 성적을 배우면, 중국의 시리강은 지금처럼 일곱이 좀 정ales, 소통하고 있어요? 줄어들면, 세상에 일곱이 있다고. 실리강은 시작은 어떤지? 越是这样的时候越不能放弃야 越A越B입니다. 뭐 뭐 하면 할수록 이럴 때일수록越不能放弃, 폭염 안 돼. 瓶颈치, 슬럼프. 회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瓶颈치 첫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学了这么久漢語, 怎么觉得还是原地踏步呢? 왜 늘 죄짜린거 같지? 다시요. 你是到了瓶颈치 바. 你是到了低谷치 바. 슬럼프 온거 같은데요. 越是这样的时候越不能放弃. 이를 때일수록 폭염 안 된다. 밑에 보세요. 밑에 문장 보면. 你是如何克服低谷치다. 你是如何克服低谷치다. 당신은 어떻게 슬럼프를克服하셨나요? 是的. 你是如何克服低谷치다. 你是如何克服低谷치다. 如何克服瓶颈치다. 瓶颈치다. 슬럼프.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데. 韩국어는 쉬운데. 中文은 瓶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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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5估颈치. 슬럼프입니다. 第6章. 第5章. 2章. 2章. 3章. 4章. 2章. 4章. 여기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요 외나무 다리는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가잖아요 1번 진 다치에 쥬샹꽃두무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마치 쥬샹꽃두무좌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이 치열하다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다 아시겠죠? 진 다치에 쥬샹꽃두무좌 대기업 입사하는 것은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이 치열한 경쟁과 같다 그렇죠? 대기업 해서 평창 못 다니죠? 그래서 사람들 공무원 시험 많이 칩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很多人想 지고 공무원考試 저쪽 도무橋 나다우 태판완 중요한 단어 넣어내네요 우선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지고란 단어 밀고 지나가다 지가 우리 버스에서 좀 뒤로 땡기세요 그때 지지 합니다 밀고 밀치고 지나가다 지고 그 다음 단어 아시죠? 태판완 철밥통 평생직장 확실한 짤릴 위험이 없는 확실한 직업 철밥통 태판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이란 외나무 다리를 앞다투어 건너 지고 앞다투어 건너서 철밥통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고 공무원考試 저쪽의 주어임 이 주어임 이 주어임 다리에 대한 양상입니다 중국은 양상 확실히 지키죠 저쪽 도무橋 이 외나무 다리를 앞다투어 건너서 향 나다우 태판완 철밥통을 평생 직장을 평생 직업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래서 한국은 양상의 학생들 이제는 한국은 양상의 학생들 평생의 학생들 평생의 학생들 평생을 준비한 공연학생들 평생을 준비한 공연학생들 지금 목표가 있고 공무원이 시험이 준비한 것 같아요 지고란 단어는 하나는 계속해서 밀고 지는 것이다 밀치고 지는 것이다 테바만 아시겠습니다 아시가 고 자, 이 분 다다시겠습니다 핸도린 상 지고 공무원考試 저쪽 도무橋 요거지만 다시 핸도린 상 지고 공무원考試 저쪽 도무橋 나다우 태판완 지고 공무원 공무원考試 공무원 공무원 시험이라는 저조 외나무 다리를 앞다투어 건너서 밀고 지나가서 통과해서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철밭통이 공무원이죠 제가 두무자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나는 문장이 역시 중국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이 단어입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니 조 니다 양관다 오 쪼 워다 두무자오 이 말 양관다오는 넓고 평평한긴 두무자오는 좁고 험한긴 해석하면 너는 너의 큰 길로 가고 나는 나대로 외나무 다리로 가겠다 이 말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제 갈 길이 간다 니는 니 길이 가 나는 내 길이 갈 테니까 그럴 때 드라마 대상에 자주 등장합니다 니 조 니다 양관다오 양관다오 이거는 서북 지역을 통과하는 큰 길입니다 너는 양관다로 가고 워 쪼 워다 두무자오 나는 나의 좁고 험한 길을 가겠다 즉 각자 갈 길이 따로 있다 이 표현 많이 들었어요 두무자오 할 때 니 조 니다 양관다오 워 쪼 워다 두무자오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다 두무자오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외나무 다리구 하나는 치열한 경쟁 어렵고 힘든 길을 말합니다 이번 입문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여사항 한 더는 향 지구 공무원考시 저 조 도무차오 나다오 테밤왕 burg kısmена 2 워 난무 다리 이 체란 경쟁을 지구 밀치고 지나가서 철밥통을 평생 직장을 평생 직업을 가주고 싶어한다 도무차오입니다 두무카오입니다 자, 돈을 가지고 괜한 돈을 낭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날리다, 돈을 날리다, 괜한 돈을 낭비하다 우선, 打水票 이 단어 우리가 강가에 가면 어릴 때 자주 했던 겁니다 물에 팔매질을 하는 것, 물수제비 뜨다 반짝반짝한 자갈 같은 걸로, 돌로 특히 강도되고 바다에서도 자주 하잖아요 그걸 다수의 피하오라고 합니다 지금 하면 물에 팔매질을 하다, 물수제비 뜨게 하다 라는 말에서 물거품이다 돌이 탁탁탁 튀었지만 조금 이따가 다시 원상교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을 때 쓰는 비유적 표현이다 낯은 돈으로 돈으로 물수제비 뜨게 하다? 좀 이상하네 자, 괜한 돈을 낭비하다 돈을 날리다 이런 뜻입니다 낯은 돈을 날리다 낯은 돈을 날리다 자, 봅시다 A, B, 대화 좋습니다 이거 아, 네, 너희는 네, 너희는 정말 왜 이렇게 하여지 아는거, 너희는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請? 남편이 당신도 아이의 애한테 영어학원 등록해 줬지 바오 할 때 바오 부시반 학원에 등록하다는 뜻이고 잉이 부시반 대만에서는 부시반 많이 씁니다 중국 강의에 부다우 반 이렇게 많이 쓰던데 잉이 부시반 영어학원 또 등록해 줬죠 그 아내가 되야 부는 랑 하이 부는 랑 워만 하이제 수자이 치파우 현상 현상 아 그래요 부는 랑 워만 하이제 우리 아이로 하여금 수자이 치파우 현상 중요한 말 멍집니다 우리 애가 시작부터 남보다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치파우 현 출판 순 우리 다 얘기할 때 시작라이 수자이 치파우 현상 출판 순은 진다 난 부다 지지지 만 든다 그래서 부는 랑 워만 하이 지 수자이 치파우 현상 치파우 현상 부는 랑 워만 하이제 수자이 치파우 현상 아 아니그리죠 맞아요 우리 애가 치절부터 출판 순서부터 남보다 지지지 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타 차이 5세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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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인데 타 차이 5세 와카 니 조사 나이제 다 수자이 치파우 현상 내 아부는 당신은 권난 돈을 랑비한거 같아 내 아부는 괜히 돈만 날린거 같아 자니그에서 말은 이루는 랑 수자이 치파우 현상 나이제 다 수자이 치파우 현상 권난 돈을 랑비하다 돈을 날리다 돈으로 돈으로 다수입혀 물고품이 된다 뜻입니다 다수입혀는 물수집이 뜨기라는 말에서 물고품이 된다 다수입혀 많은 노래에 기울어지만 아무 효과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은 실수입혀서 물고품이 된다 못한 거라고 말좋아 무엇을 도와주지 말아야 너희 suas 부수에 대해 교육이 된다 그 말은 누구야? 다수입혀? 네,대로 한번 올려주지 말아야 아, 불편한 후에 . . . . . . . 내가 볼 때는 괜히 돈만 낭비한 것 같아. 괜히 돈만 낭비한 것 같아. 나, 젠, 다, 수의평. 돈을 헛고자 쓰다. 괜히 돈 낭비를 하다. 나, 젠, 다, 수의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까? 이 단어 아시죠? 칠은요우티엔. 칠은요우티엔. 쓸데없는 걱정하다. 자, 우리는 보통 기후라고 한국어에서 기후. 여기서 나왔죠. 기후란 말은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걱정. 자, 옛날 보세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옛날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 를 걱정하였다고 하는 고사에서 나왔다. 오른쪽 하단에 그림 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딴요우, 요우입니다. 근심하다. 이제, 중국어는 칠은요우티엔인데, 한국어는 기 자에다가 우 자 해가지고 기후. 한자, 한자 나와가지고 기후라 그러죠. 기후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칠은요우티엔. 유우른 칠은요우티엔이란다. 1번. 니 자 꾸인이란 말은 딸, 딸래미. 딸을 존칭은 없는데, 어휘는 있습니다. 니 자 꾸인이란, 너희 집 딸은 너무 요시오. 그렇게 훌륭한데, 하이파, 자아 부추추. 자아 부추추. 왜 시집을 못 갈까봐 걱정하고 그래? 자아 부추추. 너 시집 못 간다. 자아가 추우자. 시집가다죠. ج엔즈스, 치는요우티엔.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다. 니네 집 딸 그렇게 훌륭한데, 왜 시집 못 갈까봐 걱정하고 그래?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야. 1번. 따랍시다. 니 자 꾸인이 너무 요시오. 하이파, 자아 부추추. 하이파, 자아 부추추. 지엔즈스, 치는요우티엔. 지엔즈스,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쉽지 않으시니 깨 buckets 게으름을 요구다 마지막 제시의 지금 할 수 있음 모두 공연이 이전을 제시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제가 도입한 뒤 일본 차유의 영역에서 나는 공연 제가 딱 다 일본 차유의 영역을 내가 다 제대로 졌으니까 그래서 자유형으로 이미 저편을 안정해서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래서 자유형을 잘 안정해서 이렇게 잘 했을 때가 자유형에서 내가 계속해서 지쳐야 했으니까 이런거 좀 하지마 이때 십니다. 이 번 다를 피다. 이 바로 이 진융을 잘 했을 때 lots of 공리가 into 했을 때 도착했을 때는 괜찮을때 치 런 요트엔라 치 런 요트엔라 치 런 요트엔라 기우 아시죠? 쓸데없는 걱정 하다 총 복습하고 마칩시다 오늘 우리 배운 단어 기르기 야빨은 뭐예요? 따엔 빠바 따엔 빠바 끝에 빠는 약하게입니다 따엔 빠바 그 다음에 학색 권집 슈취 방 슈취 방 학군 좋은데 사는 집 주택 슈취 방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능력으로 능력을 겨루는 시대 수조론 시대 핀디에 따라하세요 핀디에 시단 그 다음에 우동생 공부의 신을 슈에바 호랑이는 강아지를 낳을 수 없다 중국어로 호부 훌륭한 아버지 밑에는 훌륭한 아들 평범한 아들이 있을 수 없다 훌륭한 아들이 있을 수 없다 훌륭한 아들이 있을 수 없다 6번 린시 바오 보좌 린시 바오 보좌 갑자기 부처님 다르게 해야 한다 두 가지 다 벼락치기 하답니다 그 다음에 일곱 일곱 번째 단어 슬럼프 슬럼프를 중국어로는 빙징치 병목 생활 병의 목 빙징치 혹은 아까 띠구치 있죠 빙징치 슬럼프입니다 그 다음 탈번 체란 경쟁 외나무 다리 도무치오 그 다음 궤란 돈 낭비를 하다 돈을 날리다 나첸 다수이폐 나첸 다수이폐 나첸 다수이폐 마지막 쓸데없는 걱정하다 기우 기우를 중국어로 칠은 요틴 칠은 요틴 자 오늘 여기까지 오이 배웠습니다 우선 초급분들은 단어마디라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들어가볼 때 많이 도움될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